네 그럼 이번에는 한명준 고성군수 모시고 지역 현안 관련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수 한명준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군정에 다시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요. 고성군에서 3년 만에 도민체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체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짧은 기간에 좀 준비를 하였지만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나 라든가 음식점 그리고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 마쳤고요.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여지고 3년간 사실 이제 첨지 열리는 것인 만큼 많은 체육위원들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우리 주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좀 친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많이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성구는 올해를 통일경제관광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옥마을 조성 등을 위해서 투자협력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진포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지역은 사실 최북단에 있어가지고 좀 미제 땅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철도가 놓이고 고속도로가 놓인다는 계획도 서 있고 거기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의외로 또 많이 왔습니다. 1년간 천만 이상의 관광객이 2년 동안 오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개 사업에 2조 7천억이라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투자유치를 받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잘 투자가 된다면 분명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은 정말 정말 괜찮은 곳이네 정말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좋은 경험을 담고 가시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투자한 기업들 중에 6개 기업은 이미 땅을 확보했고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허가 문제에서 잘 풀어나간다면 그런 것이 곧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성군은 영동 지역에 위치한 만큼 산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2019년 대형 산불이 난 뒤 최근 3년간은 큰 산불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산불 예방 대책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년서부터 해가지고 1700헥타르 정도가 타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다시는 이제 산불 없는 고성을 만들겠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마을 진화대도 형성시키고 또 보일러에서 불이 많이 나는데 화목 보일러를 펠리 보일러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이제 계속 좀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과 산림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이격하는 거리를 두고 뇌화수종을 심어서 마을을 또 안정화시키는데 또 한 발 나섰고 그 다음에 21억 원을 확보해서 232개의 비상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산불이 다행히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날 것이고 우리 고성은 아마 그런 데서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아마 탈바꿈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군수로서 이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앞으로의 성공적인 분정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